끌어당기는 힘을 풀어놓는다.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는 심리학 트릭. 사랑과 매력 게임에서는 종종 미묘한 세부사항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한 심리학적 조언을 소개합니다. 내 행동에 대해 생각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더 좋아할 것임을 깨달았습니까? 이것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상대방에게 당신과 함께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무의식적인 트릭입니다. 그녀를 만날 때는 진심으로 미소를 지어주세요. 진짜 미소만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더 긍정적인 첫인상을 남깁니다. 미소는 전염되고 사람의 기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독특한 칭찬을 주고 그들에게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전형적인 칭찬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자신을 돋보이게 해주는 격렬한 칭찬은 누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사려깊은 칭찬을 시험해 보십시오. 너무 여유를 가지지 마십시오. 특이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공백을 제공하십시오. 그것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독립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해봅시다. 그들이 나에게 공유한 작은 것을 기억하면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당신은 듣고 관심,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매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바디 언어는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대화 중에는 아이콘택트를 유지하고 말할 때는 앞이 가려지고 그리고 팔과 어깨를 부드럽게 만지십시오. 이러한 증오는 친밀감의 감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머를 사용합시다. 누군가를 웃게 만드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상대를 끌어들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지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완벽한 척하는 것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누군가에게 보면 신뢰가 태어나고 더 깊은 연결이 탄생합니다. 무언가의 열정을 갖자 열정이 사람을 흥미롭게 그리고 무언가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면 더 매력적이 될 것입니다. 관계 밖에서 인생을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진짜인 것, 진짜라는 것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신의 불성실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트릭은 조작 전술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임을 잊지 마십시오. 잘 활용하면 원하는 상대를 끌 수 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더 보려면 좋아요를 눌러 구독하세요.